지난 편에서 톨스토이는 자기가 자살하지 않은 것은 생이 무의미하다는 자신의 판단의 진실성에 대한 희미한 회의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많은 인류는 생의 의의를 깨달은 듯한 표정을 하면서 살아왔고 또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의의에 의심을 품지 않고 살아왔다고 하면서 왜 자신만이 생이 무의미한 까닭에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지 그것을 또 알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살을 하지 않은 이유는 많은 대중의 삶 속에서 그 답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와 같은 상류 계급의 좁은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았다. 그리하여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이 큰 문제 여기에서 이 큰 문제라는 것은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 큰 문제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과 약간 깨닫기 시작하여 술의 힘으로 이것을 억눌러 버리고 있는 사람들과 명백하게 깨닫고 자살해 버리는 사람들과 명백하게 깨닫고도 마음이 약해서 절망적인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 뿐이었다. 나는 그 밖에 사람을 보지 못했다. 내 자신이 속해 있는 교양 있고 부유하고 한가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 좁은 범위가 인류의 전체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고 원시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살아왔고 현재도 살고 있는 나머지 몇 십억의 인간들은 사람이 아니라 일종의 가축처럼 생각되었던 것이다. 인생을 고찰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 내 주위의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인류 전체의 생활을 보지 못할 수 있었던지 어째서 나는 나와 솔로몬과 쇼펜하워 등의 생활은 참되고 정상적인 생활이고 나머지 몇 십억의 생활은 생각할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여길 만큼 그렇게도 깊고 우스꽝스러운 오류를 저지를 수 있었던지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참으로 이상하고도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지금의 나로서는 정말 이상하기 짝이 없지만 그때의 나는 실제로 그랬던 것이다. 톨스토이는 자신이 생존의 의의를 탐구함에 있어서 이 세상에 오늘날까지 살아왔고 또 현재도 살고 있는 수천 수백억이나 되는 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에 어떤 의의를 부여했고 또 부여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고 실토했습니다. 귀족인 자신과는 달리 낮은 계급인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이나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 비로소 생각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톨스토이의 고백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과거와 현재의 단순하고 무교양한 그리고 풍족하지 못한 거대한 수의 일반 대중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하여 전혀 다른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스스로 생에 의문을 제기하여 아주 명쾌하게 그에 대한 해답을 얻고 있으므로 그들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인간들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다. 또 그들의 생활에는 쾌락보다 공핍과 고뇌가 더 많으니 그들을 쾌락주의자라고 부를 수도 없었다. 그들의 생활상의 모든 행위는 물론 죽음 그 자체까지도 그들은 모두 설명하고 있으니 그들을 이성을 잃고 무의미한 생활을 계속하는 자들이라고 부를 수는 더더욱 없었다. 그들은 자살을 최대의 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모든 인간에게는 내가 깨닫지 못했던 인생의 의의에 대한 인식 내가 격렬하는 인생의 의미에 대한 인식이 간직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여기에서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톨스토이는 학자나 현인을 대표하는 이성에 입각한 지식은 인생의 의의를 부정하지만은 많은 대중은 이성의 힘을 빌지 않은 맹목적인 지식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처럼 이성에 의하지 않은 지식은 신앙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톨스토이는 삼위일체의 신을 자신은 배척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삼위일체의 신이란 러시아 정교회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즉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인 성부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자신은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교인임에도 삼위일체의 전여잉태 부활 같은 기독교의 주요 교리를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부정하는 입장이었으며 이 때문에 결국은 1901년 정교회에서 파문을 당하는 상황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어쨌든 톨스토이는 삼위일체 등은 배척하는 입장이었지만 신앙만이 인류에게 생존의 의문에 대한 대답을 준다는 사실은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신앙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은 지금까지와 같은 의문이 남아있었지만 나는 오직 신앙만이 인류에게 생존의 의문에 대한 해답을 주고 그 결과 다시 생존의 가능성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성의 지배를 받는 지식은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인식으로 나를 이끌었다. 그 결과 나의 생활은 정지하고 나는 자살을 하려고 생각했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므로써 즉 온 인류를 돌아보므로써 나는 그들이 모두 평온한 가운데 생활하고 있으며 인생의 의의를 알고 있다고 탄원하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나는 다시 이렇게 말하는 나 자신을 돌이켜보았다. 나도 역시 인생의 의의를 알고 있는 동안만 그것을 놓치지 않는 동안만 평온하게 살아왔다. 즉 나 자신에게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생의 의의와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은 신앙이었던 것이다. 다음 편에서는 톨스토이가 본 가진 자의 신앙과 가난한 자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톨스토이는 인생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이 신앙에 있다는 데에 생각이 미치자 이성의 부정을 요구하지 않는 한 그 어떤 신앙이고 받아들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성의 부정을 요구하지 않는 한이란 말은 이성적인 판단 즉 과학적인 사고를 무시하고 무조건 믿으라고만 하지 않는다면 이란 뜻으로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톨스토이는 기독교는 물론 불교와 회교의 경전을 잃고 신학자들과 스톤의 장로들도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신학자들이나 장로들 역시 인생의 의의를 파악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그들의 신앙 속에서 인생의 의의에 대한 해명을 발견하겠다는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 역시 상실과 고뇌와 죽음의 공포를 물리치는 확고한 인생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톨스토이는 자기와 같은 부유한 귀족 지주들 즉 가진 자들의 신앙과 가난한 자들의 신앙을 비교해 봤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신앙을 대하는 두 부류의 큰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톨스토이는 가진 자들에게 신앙은 생활에 대한 쾌락주의적 위안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계층의 이른바 신자들은 나와 똑같이 풍족하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그 부유한 재산을 소중히 여겨서 어떻게든 더 늘리려고 애를 썼고 상실과 고뇌와 죽음을 두려워했으며 우리처럼 신앙을 갖지 않은 모든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역시 온갖 천한 욕정에 만족하며 더 비열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세상의 불신자들과 같은 정도의 사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어떤 이론도 나에게 그들의 신앙, 여기서 그들이란 귀족, 지주 등 가진 자들을 지칭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참된 것이라고 믿게 할 수는 없었다. 내가 두려워하는 궁핍과 질병과 죽음을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실제의 행동만이 나를 납득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런 실제적 행위를 나와 같은 계층에 속해 있는 여러 신자 양반들 속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다. 오히려 반대로 나와 같은 계층에 속해 있는 가장 신앙심이 없는 불신자들한테서 흔히 그런 행위를 발견했다. 이 얘기는 같은 귀족 계층이라도 신자보다는 불신자가 오히려 더 신자들이 취해야 할 태도를 보여주었다고 해석해야 할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는 이처럼 귀족 신자들에 대해서 극심한 혐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지는 참여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깨달았던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신앙은 내가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 그들의 신앙은 진정한 의미의 신앙이 아니라 이 세상의 생활에 대한 쾌락주의적 위안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러나 가난한 대중의 신앙은 많은 미신이 기독교의 진리와 혼동되어 있기는 하지만은 그들의 신앙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절실하게 그들의 생활과 결부되어 있으며 그들의 생활에 필요 불가하기란 조건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같은 계층에 속한 신앙가들의 생활은 모두 그들의 신앙과 모순되는 것들이었다. 반대로 이마에 땀을 흘리며 일하는 신자들의 생활은 그 모두가 신앙의 지식으로 주어진 인생의 의의에 대한 뒷받침이 되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그들의 생활과 신앙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깊이 관찰해 나갈수록 그들이 진정한 신앙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과 그들의 신앙이 그들에게는 필요 불가하기라고 그것만이 그들에게 생존의 의의와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점점 더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었다. 내가 나와 같은 계층에 속한 신앙가들 사이에서 발견한 것 즉 그들의 생활이 나태와 쾌락으로 일관되어 있으며 또 그들은 그 생활에 대한 불만 속에 지낸다는 것과는 반대로 나는 그런 민중의 생활이 참으로 괴로운 근로 속에서 영의되고 있으며 그리고 그들은 그런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내가 속한 계층의 사람들이 상실과 고뇌에 대해서 자기 운명에 반하거나 불평하고 있는데 반해서 그들은 사소한 의욕도 반항도 없이 오히려 그 모두가 선이라는 매우 굳은 신념으로 질병과 비탄을 감수하는 것이었다. 내가 나와 같은 계층에 속한 신앙가들에게서 발견한 것 즉 지적일수록 인생의 의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고통과 죽음에 매우 반발한다는 것과는 반대로 그들은 묵묵히 생활하고 고뇌하고 죽음으로 다가간다. 더욱이 그들은 여기서 그들은 민중 일반 대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종의 편안함을 가지고 아니 오히려 그 대부분은 찬연한 기쁨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그 고뇌를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내가 속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편안한 죽음이 공포나 절망이 따르지 않는 죽음이 매우 드문데 반해서 이런 민중 속에서는 불안하고 처절하게 버둥거리는 비통한 죽음이 극히 드물다. 톨스토이는 대중들의 삶과 신앙을 알게 되면서 자신은 그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자신의 생활도 차츰 편안해졌다고 했습니다. 당시 대중이란 러시아 인구의 90%를 차지하고 있던 농민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의 삶과 신앙 속에 인생의 의의에 대한 답이 들어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내부에서 일대 전환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톨스토이 스스로가 가진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자를 역겨워하게 됐고 농민 대중을 사랑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톨스토이는 참외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계층의 사람들, 학자나 부자들의 생활이 역겹게 느껴졌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활에 대한 모든 의의를 상실하는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우리의 모든 행위, 이론, 학문, 예술이 내 앞에 새로운 의미를 지니고 나타났다. 나는 그 모두가 어린 내 장난이나 똑같다는 것, 그런 가운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대신 이마에 땀 흘리고 부지런히 노동하는 민중 전체의 생활이 스스로의 생활을 창조하고 있는 온 인류의 생활이 참된 의의를 가지고 내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참된 생활이라는 것, 이런 생활에 부여되고 있는 의의가 참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음 편에서는 나는 기생충 같은 생활을 이어왔다는 참외력 속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에 반발하고 그것을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했던 톨스토이는 참외력을 쓰면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신앙이 무한히 의의에 찬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톨스토이는 세상에 나온 후 정교의 세례를 받았으므로 신자라고 할 수 있었으나 언제부터인가 신앙을 멀리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즈음 톨스토이는 자신이 신앙을 부정하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한 것은 자신이 좋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쾌락주의에 빠져서 온갖 야비한 욕정의 만족에 몰두하며 지냈던 자신의 생활 그 자체가 자신의 눈으로부터 진리를 차단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은 악이며 무의미하다는 해답은 자신의 생활에만 통용되는 해답이며 모든 사람의 생활 전체에 통용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톨스토이는 인생의 의의를 터득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생활을 악과 무의미의 연속으로 만들지 않아야 하며 인류의 생활을 고찰하고 운운할 때는 어디까지나 온 인류의 생활을 고찰하고 운운해야지 인생의 아주 소수에 지나지 않는 기생충과 같은 생활을 토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여기에 소수에 지나지 않는 기생충이란 자신과 같은 귀족계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로선 감히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신분제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인간도 동물처럼 이 세상의 생을 위해서 먹이를 찾고 동지를 만들고 새끼를 낳아 기르지만 사람이 행복하려면 자기 혼자만을 위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혼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생활을 영위하고 있을 때 내 가슴에는 저 사람은 행복하다 저 사람은 옳다는 굳은 신념이 솟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30년에 걸친 의식적 생활에서 과연 그렇게 해왔던가 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생활을 영위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조차 생활비를 벌지 않았다. 나는 마치 기생충 같은 생활을 이어왔다. 톨스토이는 이마에 땀 흘려 일하는 생활이 참된 생활임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마침내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마에 땀 흘리고 부지런히 일하는 다수의 참된 생활을 발견하고 그런 생활만이 참된 생활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이 하나로 나는 마침내 구원을 받은 것이다. 만일 내가 인생과 그 의의를 깨닫고 싶다면 우선 내 스스로가 기생충과 같은 생활이 아니라 참된 생활을 영위해야만 하며 인류가 인생에 부여하고 있는 의의를 받아들여 그런 생활을 하고 그런 생활을 신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톨스토이는 당시 자신의 심리 상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나는 쉴 새 없이 거의 매순간마다 자문했다. 하나다란 줄이나 곤충을 사용해서 단숨에 자살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내 마음은 쉴 새 없이 내가 여태까지 이야기해온 고찰과 함께 일종의 이상한 고통스러운 감정으로 내내 고민해왔던 것이다. 나는 이 감정을 신을 갈망하는 기분이라고밖에 부를 수가 없다. 톨스토이는 땀 흘려 사는 민중의 생활에서 얻은 삶의 의의되는 깨달음과 동시에 신을 발견하려는 희망이 자신을 구원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그의 말입니다. 유명하게 깨닫기가 무섭게 나의 내부와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지금까지보다 훨씬 밝고 빛나게 드러났다. 이 빛은 이후 결코 나를 방치하는 일이 없었다. 이리하여 나는 자살에서 구출된 것이다. 여기까지가 톨스토이가 참여력에서 말한 자살충동에서 벗어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그것은 기생충 같은 생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그의 결심과 이어지면서 귀족계층의 생활을 거부하고 그의 야스나야 폴라냐 영지에서 스스로 농민이 되고자 하는 실제적 노력으로 나타납니다. 톨스토이는 농보엇을 입고 농사를 지으면서 또 꾸준히 글을 썼습니다. 참여력을 쓰는 중에 또 그 이후의 저작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신앙적이고 교훈적인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의 단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이 있는 곳에 신이 있다 두 노인 등이 그것입니다. 한편 톨스토이는 신앙 속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 속에 허위가 뒤엉켜 있다는 사실 또한 명백하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 진실과 허위를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참여력 이후 다음번 작업의 과제로 남겨놓았습니다. 참여력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